청주 오창 다목적 방사강 가속기 구축 사업의 사업비가 늘어나고 완공 시기도 2년 늦춰졌습니다. 충청북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 이후 상세 설계 과정에서 부품 확보와 물가 변동 등을 고려해 사업비를 기존보다 1,189억 원 늘어난 1조 1,643억 원으로 올리고 완공 시기도 2027년에서 2029년으로 2년 늘렸습니다. 방사강 가속기는 청주시 오창읍 54만 제곱미터 부지에 들어섭니다.